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이 드디어 반등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성애는 차지 못하죠. 그간 빠졌던 거에 대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 숫자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는 제가 아침에 인간적으로 오늘은 좀 오르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좀 이렇게 따뜻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오르다가 조금 아쉬움을 주는 그런 하루였는데 일단 아직은 시장의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대선이 또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수해주다 피해주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수급이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구간에서는 잠깐 좀 일단 관망하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전개가 됐고요. 특히 이제 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반도체랑 2차전지 그동안 매를 많이 맞은 섹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후련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상승폭이 제법 컸었는데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한 그런 원인이 바로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의 정강 후향 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도 시장의 수급 상황을 좀 전해드렸지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3천억대까지 매수하면서 좀 지수를 좀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매도로 전환하면서 다시금 이제 좀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수급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대비해서 선물 포지션을 확대하면 장중 출렁임이 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상승한 업종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시각 때문에 좀 트럼프 트레이딩 쪽의 색깔은 아직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한 쪽에서는 조금 더 시세가 전개되는 모습들. 그렇죠. 이를테면 어제 뭐 전력주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예상치보다 거의 두 배 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좀 실적에는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섹터들은 보면은 오히려 좀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좀 한 발짝 정도는 좀 비껴가 있는 섹터들에서 좀 그런 인재 작용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았던 자동차나 조선, 방산, 그리고 K뷰티, 전력설비, 테마곤에서 로봇까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지수 대비해서 비교적 업종인의 종목은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씀 주셨듯이 어제 상승했던 쪽을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실적이 찍혔거나 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왜 이렇게 자꾸 맞는 거예요? 시장이 늘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다 실적 조언에 올라가는데 왜 우리의 반도체 실적 제일 좋을 텐데 왜 안 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제도 후련하게 반등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또 시청자분들 특히나 또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숨도 나오실 테고요. 어떨 땐 욕도 나오시고 할 텐데 일단은 반도체가 최근에 이렇게 후련한 모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 좀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시장을 정리해드렸지만 우리 7월 시장이 트럼프 피격 전과 피격 후가 지금 극명하게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는 시장 전체를 봐드렸지만 오늘 좀 전기전자 쪽만 좀 압축해서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외국인이 코스피 전기전자를요. 하여튼 코스피라고 나와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물론 코스피나 전기전자 업종이나 순매수 규모는 비슷해요. 전기전자 업종을 무려 2조 4천억대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피격 전인 7월 전반기 2주 동안에는 무려 3조 3천억 정도 수준의 전기전자 매수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 전기전자 쪽에서 9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피격 이후에 확실히 좀 반도체가 좀 수급상에 그런 이제 좀 어떤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전기전자의 대표주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이번 달 현재 외국인이 현재 기준으로도 3조 원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격 전에도 3조 원을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 피격 후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7억 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월 전체로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추이인데 그런데 트럼프 피격 전에는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격 후에 9천억 정도로 매도 규모가 좀 커져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재 전기전자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9천억 정도를 트럼프 피격 후에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금액의 대부분은 지금 숫자상으로도 딱 매칭이 되죠. 하이닉스 판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는 것이 이 반도체 전체의 문제는 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왜 이런 어떤 수급의 온도차가 발생을 하느냐. 그동안 일단 SK하이닉스는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덜 오른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수급적인 변화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건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또 어제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이런 뉴스가 등장하는데 삼성전자는 정작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사실 무근이 다하지만 자꾸 HBM3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잖아요. 그만큼 요즘에 삼성전자 쪽의 시장에 수급적인 것이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조정은 특정 어떤 종목들 위주로 그런 어떤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모멘텀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원체 많이 올랐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운맛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보통 맛인 걸로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도 말씀 주셨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방하고 있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반도체 쪽은 섹터 전체는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고 특히나 중소형 반도체는 널뛰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상당히 매우니까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가 슴슴한 쪽에서 접근하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의 대표 종목 3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붙여놨는데 삼성전자가 이 셋 중인 가장 현재로서도 추세는 좋아요. 물론 트럼프 피겨구의 조정을 세 종목 다 받긴 했는데요. 조정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트럼프 리스크 이후에도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 1% 정도 수준의 하락.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가 자체가 잘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트럼프 피격 이후에 현재 12.8% 정도 좀 많이 빠졌죠. 아까 정리해드린 수급에서도 좀 빠졌겠구나 싶은데 이 정도 빠졌을지는 아마 계산을 안 해보셨을 텐데요. 이 정도 좀 하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론되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였는데 한미반도체도 트럼프 피격 이후에 1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최근에 반도체는 역시 수급적인 요인들, 가격적인 고민들, 모멘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섹터고 주도주 섹터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지만 종목별로는 온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타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곁다리 두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하고 LG전자였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 이외에도 한 3%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잘 방어를 했던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 자체의 주가였던 추세 자체는 아직 21선 부분에서 지금 추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의 타픽 3개 중에서 가장 더딘 흐름이었는데 역시 좀 더디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트럼프 피기역 이후에 무려 4% 가까이 상승을 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의 3개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전자는 트럼프 피기역 이후에 반도체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전했다는 것이고 그 선전한 배경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모멘텀 이런 부분에 따라 수급적인 변화 그러니까 실적 기반도 굉장히 괜찮은 녀석들인데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다는 측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전체적인 논리가 이제는 HBM3에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조는 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탑픽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솔직히 이 이외의 다른 종목은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트럼프 피격 이후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한 닷새 동안에만 12%의 급락이 나왔는데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시각은 유효하게 가져가자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카카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진짜 국민주였잖아요. 진짜 너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죠. 김범수 의장이 결국에 구속이 됐고 5%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사실은 이제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오너리스크는 이미 사전에 시장에서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오너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하락을 야기했던 측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소식이 확정이 되면 굉장히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의 어떤 찐바닥을 확인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사실의 시각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무색하게 어제 이제 또 다시 밀리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 위의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부합선에서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 인식하려는 수급들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랬는데 잠깐이었고요. 다시 이제 5% 급락으로 돌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게임즈 역시도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른 게임즈랑 너무 다르네요. 네. 요즘에 게임즈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오너리스크 때문에 계속 이러다가 어제 다시 한 번 저점을 깨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이 두 종목은 위에는 카카오뱅크고요. 아래는 카카오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계열사죠. 그런데 이 두 종목은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시도가 나왔다가 도로 이제 좀 반락을 하고 하락반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유독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이제 장 초반에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오너리스크가 이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이어졌을 경우에 이랬을 때는 이제 이 두 금융계열사의 주인이 좀 바뀌는 쪽에 대한 시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제 잠시나마 급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오너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오히려 또 이제 시세를 또 이제 이 단발성 시세에 그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아 이제 좀 오너리스크 해소가 됐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건으로 인한 그 SM엔터테인먼트 시세도 좀 관련한 거잖아요. 이 건 이외에도 사실 그동안 카카오그룹주를 둘러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한 또 어떤 사범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 때문에 아 결국 이제 오너리스크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겠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겠구나라는 시각이 더 크게 반영이 돼서 역시나 좀 주저앉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진짜 오너리스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라는 그 이야기 나오면서 드디어 해소가 되나 그 리스크가 싶었지만 사실상은 해소 아니다라는 관점이셨고 그럼 원체 주가 많이 낮아져 있으면 보통 맛 주시곤 하시는데 카카오는 아니죠? 카카오는 좀 일단은 뭐 일단은 바닷건에 있지만 매운맛이 뭐 어떻게 보면 쓴맛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주주분들께서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실까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는 참 저도 보면서도 좀 답답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오너리스크라는 게 유독 이제 좀 오너문화가 강한 우리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삼성그룹도 오너리스크가 있었었고 이제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오너리스크 한 번씩 지나가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너리스크는 이제 정확히 보면 사실 기업의 본질같이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본업의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는 그쪽으로 반영하기 마련인데 이 카카오 그룹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쪼개기 상장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AI 쪽에서는 오히려 네이버 대비해서 뒤처지고 있고 또 기업의 어떤 좀 이제 구조도 좀 개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모멘텀을 좀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의 오너의 부재라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같이 외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엔 본질같이 쪽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그런 이슈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과거에는 사실 카카오라는 세 글자가 주가에 프리미엄을 주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카카오라는 세 글자가 지금 프리미엄을 전혀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핸디캡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단 대체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카카오만 해도 네이버라는 대체 종목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즈 좋은데 카카오 게임즈 하면 유독 안 좋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도 요즘에 제가 모멘텀을 얻어가고 있는 다른 이제 게임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사실 다른 금융주들은 밸려비나 뭐다 해서 주가가 헐헐 날아갔는데 굉장히 이게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너리스크 장기화 우려 때문에 단기간에 좀 반전이 있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대체 종목으로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라면 난 일단 게임즈를 사고 싶은데 카카오가 붙어서 사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게임즈가 좋으니까 이쪽을 한번 교체해볼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방법까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카카오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웹툰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장님 웹툰 보세요? 아니 안 봐요. 안 보세요? 저는 웹툰 보거든요. 한 번 보면 계속 보는 게 웹툰인데 그래서 안 봐요. 일을 못할까 봐. 그렇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 어제 시장 안에서 웹툰주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 네이버 웹툰, 웹툰 엔터 쪽으로 목표가 62달러까지 제시를 했다 소식이 있었는데 웹툰주 이제 상승의 트리거가 될까요? 일단 이것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사실 웹툰 관련해서 대표주로 거론되는 게 미스터블루죠. 미스터블루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윗골을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스터블루는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되니까 역시 세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이제 웹툰 모멘텀으로 어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입니다. 모회사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웹툰이 좀 장기 성장 테마다 하면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62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던 그런 영향이 어제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게 좀 틈새 테마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관련주를 가지고 계셨다가 최근에 조정에 좀 당황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또 간밤에는 또 다시 또 11% 급락을 했습니다. 연속성은 좀 미지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이들 웹툰 관련주에 좀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 어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중 줄이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테마군도 좀 압축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테마군도 이제 굉장히 압축되는 모습이고 이런 어떤 틈새 테마 예를 들면 어제도 이제 보안주 테마 뭐 이런 거 좀 제가 또 점검해드렸습니다만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틈새 테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세적으로 좀 자리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웹툰조 지금 들어가자라고 말씀 주신 건 아닙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단발적인 움직임 포착이 됐다 말씀 주셨고요. 한 30초 정도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테슬라 뭐 지혜 뭐 실적 발표 후에 좀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고 구글도 호실적은 나왔습니다만 시간에서 좀 반짝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반전을 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역시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중에 이제 전략 후강이라면 좀 좋겠지만 오늘 사실 장 초반에 무엇이 움직일지도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도 호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습극적인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하루 지켜보시는 쪽으로 그러고 나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드러난다면 또 그 이슈를 가지고 내일 가지고 와서 또 전략을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해도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장은 관망의 자세로 시장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